너무 깨끗이 먹는다, 다. 너무 깨끗이 먹는다. 잠깐만, 언니 먹으면 안 된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증거 먹는 거. 증거 먹는 거. 증거 먹으면 안 돼요. 먹어봐야지. 증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증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아, 이런 공범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우리가 쉬운 걸 찾잖아. 제일 조그마한 양이 작용할 것 같고. 제일 조그마한 양이 작용할 것 같고. 아, 진짜. 아니, 성우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니야. 선욱이는 못 참아. 그래도 못 참을 것 같고.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오늘 다시 터졌다, 식어. 아, 못 참아. 아, 나는 잠깐.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데 장훈 오빠가 발골 쇼까지 한다고? 발골 쇼가 아니라 오빠는 그냥. 깔끔하게 먹고 버린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장훈 오빠 시절 때는 이게 치킨이 300원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치킨이 300원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안 먹으면 힘났어. 아니야, 장훈 오빠 때는 잡아서 먹었어. 아니, 아니. 뒤뜰에서. 이렇게 안 먹으면 힘났다니까, 그때 할머니한테. 그러면 1번 장훈 오빠로 가자. 가자, 가자. 1번 장훈 오빠. 누가 선욱이 거야. 다른 것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 친구는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 봐봐라. 봐봐. 이게 먹다 보니까 사람이 놀란 거야. 아, 나 나중에 먹으면 안 돼. 해서 괜히 괜히 미안한 마음에. 남긴 부위를. 남긴 부위를. 남긴 부위를. 다이어트 한 데 했어. 다이어트 한 데 했어, 다이어트. 남겨야 되나? 이 사람 많이 안 먹어서 하면 좋을까? 그럼 이걸 선욱이라고 쓸까? 하나씩 써볼까? 하나씩 써볼까? 지금 둘까. 하나씩 써볼까? 이쪽으로ictional 하지 마시오 방에 ans maior 거두고 있는데 where 안녕하세요.